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감자튀김 장난감으로 메오 소개를 해볼건데요 여기 숨어있는 장난감은 이렇게 발을 나오는 장난감을 여기에다가 간식을 잠깐 달아가지고 메오가 먹을 때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분명히 레오는 의심을 해요 그래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방해를 몰래 했습니다 레오야 이거 먹게 이게 먹게 맛있겠지? 맛있겠지? 먹을래? 의심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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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snug 그냥 먹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했어 오늘.,...............oral. 진 진짜 이제 안받는다 의심병 완전 불신이네 Emin 아 structured 아무 더 없잖아 아뇨 이렇게 먹으면 되네 또 없어 진짜 괜찮아 왜왜왜 매우야 아빠가 불큐바이돌 속였어? 이제 안 속아? 자 눈치 진짜 빨라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네 우리 레오는 겁쟁이다 먹을 수가 없네 먹을 수가 없네 안 줘 안 줘 안 꺼내줄 거야 절로 가 미워 안 줄 거야 안 꺼내줄 거야 안 꺼내줄 거야 절로 가 안 꺼내줄 거야 싫어 안 줄 거야 네가 꺼내먹어 아 그래서 눈치 너무 빨라 하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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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또 또 트레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